그 초기 불교 경전 니까야라고 우리는 예전에 아함경이라고 해서 배웠던 것들이 또 이게 남쪽 부쪽 이렇게 전승되어 온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아함경으로 이제 석가모니 초기 육성을 공부했다면 요즘은 이제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고 한 게 이제 니까야라고 해서 아함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강의드리고 한 게 저희 악당 공부에는 이 14조 가르침의 1조부터 4조까지가 석가모니께서 이제 그 일 강조하신 아공의 원리 아공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라함들은요. 여기서 4번까지를 주로 닦아가지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 추구하는 게 아라하니입니다. 열반의식에 안주해가지고 어떤 탐진치, 세속의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고뇌가 오더라도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열반의식 저희는 참나라고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이라고 불렀던 이 자리 때문에 우리 오온의 마음, 이제 우리가 제가 에고라고 부르는 거죠. 오온의 마음, 육근의 마음, 탐진치. 오온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 감정, 오감입니다. 색 수상행식이니까 오감의 대상 색. 그래서 그 풀어서 말하면 색은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오감의 대상이죠. 색. 그래서 이 색 하면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 뭐냐? 지수와 풍이다. 그럽니다. 딱딱한 거, 물처럼 흐르는 거, 뜨거운 거, 바람 같은 거. 이 네 가지로 세상의 물질을 대표해요. 그래서 색, 그 물질에 대한 수, 느낌, 상, 생각, 행, 의지.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식, 식별. 요 놈이 식별이에요. 그래서 이 오온 중에 식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반을 식별이라고 저희가 참나론을 주장할 때 참나는 뭐냐? 애고도 난데 참나는 뭐냐? 뭐라고 하죠? 제가 번역한 수신결에서 공적영지어.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다. 알아차림이에요. 이것도 식별입니다. 인지작용이에요. 이게 인지작용. 뭔가 알아차린다는 인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나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참나는 무슨 이 몸뚱이를 나로 생각하는 나, 그 유신견이거든요. 이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는 게 유신견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유신견. 그래서 이제 성자가 되면 알아 안 되기 전에 유신견은 이미 수다원과 처음 깨달으면서 이미 박살납니다. 그래서 이 유신견을 갖고 계시면 성자라고 안 하죠. 그런데 이 유신견이 제가 주로 듣는 비판입니다. 왜 자꾸 참나를 얘기하느냐, 유신견 아니냐. 유신견하고 참나는 전혀 상관이 없죠. 상관도 없는 겁니다. 참나는 순수한 인지작용이에요. 여러분 안에 순수한 인지작용이 있냐 없냐 이것만 알아내시면 돼요. 이론적으로 복잡할 것도 없어요. 하란 대로 참선해가지고 저희 학당에서 지도하는 참선법은 너무 쉽죠. 몰라만 하세요. 뭐 어떤 생각이 나든지 몰라하고 판단 중지, 판단 중지. 어떤 잡념을, 탐진치를 품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탐욕이 올라오건 분노가 올라오건 여러분 판단 중지라는 건 신경 쓰지 않겠다. 난 너한테 관심을 주지 않겠다. 관심을 일도 주지 않겠다. 그냥 그거예요. 사라져라가 아니에요. 탐내지 말자도 아니에요. 탐내지 말자 그러면 시끄러워져요. 속이. 제재하려고 하면 더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관심이에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게 결국 오원밖에 더 있겠어요. 색깔, 오감의 대상이거나 감정이거나 생각이거나 의지거나 그 모든 것에 대한 식별이겠죠. 뭔 짓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식별. 그게 일어나는 대로 몰라를 해버리시고 계시면 마음의 오원이 사라진 상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시공을 초월한. 시공도 못 느껴지고 이게 그 상태에서는 이 오원의 세계의 특징이 이거예요. 시간성, 공간성. 시간 속으로 시간적으로 흐릅니다. 공간적으로 여기저기가 동선 안목에 찢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원성이 있습니다. 나와 남, 이것과 저것.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저것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나요? 인과로 관계를 맺어요. 인과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입니다. 이것이 있으니 A가 있으니 B가 있다.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원인, 결과 관계로 서로 묶입니다. 이원적인 요소들이. 시공 안에서. 그게 인과성입니다. 이 네 가지가 현상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시간성도 몰라 해버리고 공간성도 몰라 해버리고 나와 남도 몰라 해버리고 인과관계도 몰라 해버리고 계실 때 인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때. 그때 있는 이 인지작용을 공적영지라고 해서 대승불교, 선불교에서 참나라고 불러요. 그런데 초기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만 얘기해요. 그 열반은 유신견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 열반은 색수상행식 중에 이 식별하고도 다른 거죠. 이 식별은 이거랑 이거 구분 못 하시면 열반도 못 얻고 견성도 못 얻으십니다. 오온의 식별은 특징이 있어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상이 있다는 얘기는 타자가 있어요. 타자가 있는 식별. 식별의 대상이 있어요. 뭘 식별해요? 뭐를 식별해요? 그건 오온의 식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가능한지 안한지 차치하고 대상이 없는 식별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대상이 없는데 식별은 있어요. 대상이 없는 알아차림. 그걸 공적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알아차림이 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열반이 대승불교, 선불교의 참난지 아닌지는 간단합니다. 선불교는 뭐라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대상이 없는 인지작용이 있다. 순수한, 공한, 오온이 없는 그래서 공적입니다. 오온이 없는, 대상이 없는, 시, 공, 이원성, 인과성이 없는 알아차림이 있다. 자, 인과성이 없는 알아차림, 이원성이 없는 알아차림, 시공이 없는 알아차림은요. 불생불멸이라는 소리입니다. 알아차림이 끊어지지도 않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인연과 연기법, 인과와 연기법 안에 있는 존재라면 A가 있어서 B가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서 대상이 있어서 알아차림도 있는 겁니다. 대상이 사라지면 알아차림도 소멸해요. 자, 여러분 이 펜을 보셨죠? 여러분 이 펜을 보신 거는 이 펜이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펜에 대한 식별은. 그런데 식별 자체는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이거죠. 이 펜을 식별한 거는 펜 사라지면 사라지겠죠. 소리를 식별한 건 소리가 있어서 생겨난 식별이니까 소리가 사라지면 사라지겠죠. 그런데 소리도 모든 게 지수와 풍도 다 사라진 뒤에 의식이 빛나고 있다면 빛난다는 건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게 있다면 그거를 대승불교, 선불교에서는 참나라고 하고 초기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대상 없는 식별을. 어떠세요? 그러면 이게 같은 거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개념적으로 따지는 거는 기본만 따지시면 되고 명상을 통해서 입증하셔야 돼요. 이게 있을까요? 대상 없는 식별이 가능할까요? 대상이 없다고 해버리면 여러분 인과를 초월한 거예요. 그걸 대상이 없는 식별을 대상이 있으면 유의법인데 대상이 없으면 무의법이라고 합니다. 부파불교에서. 오원의 세계는 여긴 유의법의 세계예요. 왜? 시, 공, 이원성, 인과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생멸이 있어요. 생멸이 있는 세계입니다. 여기는요. 생멸이 없어요. 왜? 원인에 따라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따라 생겨나는 게 아니니까 이 자리는요. 저 티벳 그 파드마 삼바바가 이 자리를 뭐라고 했냐면 참나 자리를 태어난 적이 없는 존재라고 그래요. 낳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얘를. 이 알아차림, 인지작용을. 이게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저한테 많이 하는 비판인데 그냥 열반이라고 하지. 왜 굳이 참나라고 해서 유신견을 생각나게 하느냐. 유신견에 중독되신 분이에요. 다 나만 하면 유신견이 떠올라요. 아니에요. 왜 참나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설명 안 하면 여러분이 알 도리가 없어요. 왜? 열반을 나라고 안 하면 여러분이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왜? 대상 없는 의식이 열반인데 나 밖에서 찾아버리면 타자화돼요. 열반이 타자화되면 여러분 영원히 못 찾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열반을 대상화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열반을 타자로 만들어서 에고 노름에 빠져있다. 탐진치 속에서 육군 속에서 온의식별로 열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상에 빠져서 열반은 뭐냐? 몰라요. 모르는데 거기 가야 된대요. 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선불교 선승 찾아가서 똑같습니다. 선불교나 입박사나나 들어가면 똑같아요. 왜? 열반 만나야 되거든요. 남방불교도 열반 얻어야 되거든요. 선불교도 견성해야 되거든요. 참나 만나야 되거든요. 똑같아요. 결론은. 과정은 달라요. 화두로 갈 거냐. 입박사나로 갈 거냐. 들어가면 똑같아요. 여기서 만나야 됩니다. 따라서 서로 대상화하지 않은 그 자리가 이 참나 자리라는 걸 아니까 석가모님께서는 거기는 탐진치도 없다. 오언도 없다. 식별도 없다. 육군도 없다. 불생불멸이다. 거기는 인과도 없다.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 들어가게 정용하시는 거고. 남방불교의 생명은 알아차림입니다. 몸, 감정, 생각 이거 알아차리는 게 핵입니다. 영원히 알아차려야 됩니다. 열반에 안 드실 생각인가 보죠. 영원히 타자를 알아차리고 있어야만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방편이에요. 그걸 통해 어디로 들어가려고요? 불생불멸의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똑같아요. 화두를 잡아서 결국 뭐가 뭐로 끝나요? 본성, 참나라와 하나가 되는 게 공부죠. 하나가 된 뒤에 이제 이 우주에서 소멸을 추구하느냐 이 우주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면서 벚꽝의 또 진리로 나아가느냐 그건 다음 문제고 일단 참나와의 합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열반과의 합일이 이루어져야 알아안도 되고 견성도인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상 없는 세계 그러니까 부처가 저 부처가 뭡니까?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 스승들이 부처는 똥막대기다 버려 대상화하지 말아는 거예요. 부처를 타자화하지 마라. 부처를 찾고 있는 사람한테 부처를 버리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부처를 그렇게 타자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살불살쪄.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가 타자로서 나타나면 죽여버리고 조사가 타자로 나타나면 죽여버리라. 그리고 영원히 뭘로 머물러야 돼요? 제가 강조하는 존만 여러분의 존재로 만족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 존재입니다. 남의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참나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상태예요. 이 참나는. 어떤 것도 수로가 붙지 않은 나의 현존. 그래서 왜 나라고 하느냐. 참나라고 안 하면 여러분 못 찾아요. 열반이라고 해놓으니까 밖에 있는 줄 알아요. 기독교에서 제일 잘못 아는 게 성령이 밖에 있는 줄 알아요. 성령을 타자화 시켜놓고 찾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에요. I am을 어디서 찾아요? I am에서 찾아야지. 나의 현전에서 찾아야지 밖에서 찾으면 땡입니다. 그러니까 선승한테 가서 부처를 밖에서 찾는 인상을 주면 그냥 땡인 거예요. 넌 땡. 부처가 뭡니까? 그냥 방금 나와 남을 안 가르고 부처를 타자화하지 않은 이 상태. 잠깐 잠깐 알아차리고만 있었던 이 상태. 이것도 저것도 손뼉설이구나 하는 순간 대상화되버립니다. 그건 오온의 식이 돼버려요. 탁 했을 때 그 알아차린 그 자리. 그 자리를 알아차리시라. 그 자리에 머무시면 여러분은 열반 참나에 바로 직행하는 거예요. 이게 최상승선이에요. 방편도 필요 없다. 그냥 몰아넣어버리면 된다. 그냥 들어가게 해버리면 된다. 이거 저희 학장에서 눈 부릅뜨시오 하면 눈 부릅뜨고 있는 그 자리예요. 어 뭐 눈이 경련이 일어나네. 막 이러면 오온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대상화되버리면 타자가 생겨버리면 바로 오온의 식별이 되는 거예요. 타자가 없는 여러분 타자가 없는 나가 가능할까요? 타자가 없는 나가 참나예요. 유신견은 타자가 있는 나예요. 육신에 집착하는 나거든요. 오온에 집착하는 나거든요. 참나는 오온을 버려버리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타자가 없는 상태의 나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가능할까? 안 할까?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들 지금 열반 참나 이름에 걸려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발음인데 깨왔다경 깨 봤다경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던데요. 디가 니까야 깨왔다경에 의식은 자 석가모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석가모님 부처님 증언입니다. 의식은 볼 수도 없고 무한하고 무한하다는 건 생멸이 없다는 겁니다. 무한하고 생멸이 없고 볼 수 없다는 거는 대상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대상화도 안 되고 생멸도 없는 모든 곳에서 빛이 나는 의식이 있다. 이거를 저 스님들이 스님 어떤 스님이 번역한 그 디가 니까야 보내 보니까 의식이란 말이 못마땅하셔가지고 열반으로 고쳐놨더라고요. 분명히 식별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오원에서 말하는 식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못 받아들이신 거예요. 오원에서 말하는 이 식을 갖다가 써놓으시고 이 식이 이 식은 볼 수 없고 무한하고 모든 곳에서 빛난다는 건요. 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알아차린다는 얘기입니다. 빛난다는 건 알아차린다는 이 되시죠? 그 석가모니 뭐죠? 그 전재성님이 번역한 안구따라 니까야의 수행승들이여 이 마음은 빛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은 빛난다. 이건 알아차린다는 빛나는 것이다. 그 마음이 다가오는 번뇌로 오염되는데 수행승들이여 마음은 빛나는 것이다. 이 다가오는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빛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 빛나는 마음은 오염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번뇌는 밖에서 왔다 사라진다는 그런 빛나는 마음을 갑자기 얘기하시는 이 의식은 이 의식은 이 식은 똑같아요. 용어는 똑같아요. 오원의 식이랑 그러니까 오원의 식은 아르마리로 번역하는데 갑자기 똑같은 단어가 나오니까 아르마리는 무한하고 볼 수 없고 모든 곳에서 빛난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셨냐면 우리가 이 식별을 알아야 하는 열반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되게 고심하신 거예요. 알아야 하는 열반은 즉 우리가 식별해야 되는 열반은 이렇게 어거지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식별이에요. 식별은 똑같아요. 식별은 왜냐하면 이게 맞지만 이가에 또 나와요. 범천 초대경 범천 청불경 이라는 경에 특징도 한계도 없고 모든 곳에서 빛나는 의식이 있다. 식별이 있다. 이 얘기가 또 나와요. 지금 서양학자 중에 방금 이 문헌을 증거로 해가지고 열반은 인지작용이다를 주장하는 저기 책이 있더라고요.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저만의 주장도 아닌 거고 아시겠죠. 저기 동국대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가 불교 유명한 논문집에 이 내용으로 또 썼습니다. 실리기로 지금 돼 있으니까 아무튼 널리 퍼지기를 바라요. 열반은 의식이다라는 걸 모르시면 여러분 영원히 열반을 못 찾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힘줘하냐 당연한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겠죠. 아잔브람스님 같은 경우 열반을 이런 순수의식으로 부르는 그런 저열하게 열반을 만들지 마라라고 했어요. 열반의식이 아니다. 탐진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태다. 그거는요. 개념 속에 있는 열반이에요. 그런 식의 열반은 어떤 알아안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부처님 당시에 일주일 만에 보름말에 아라안이 가능했을까요. 탐진치를 완전히 벗어나서 아라안이 된다면 그 기간에 못됩니다. 탐진치 다 있는데 탐진치 없는 자리를 얻어서 여기에 들어가 살아버린 거예요. 부처님이 그대 안에 섬을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섬에 들어가 살아버리고 가끔 무태 나오면요. 끝나는 거예요. 이 탐진치 다 버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탐진치가 붙을 수 없는 자리를 알아서 거기를 내 주된 봉거지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초월된 존재가 된 겁니다. 아라안. 그런 식의 아라안은 일주일에도 가능하고 보름에도 가능합니다. 특히 힌두교에서 수행을 해왔던 존재들이라면 더 빨리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까 그 깨왔다경이 의식은 볼 수도 없고 무한하고 즉 생멸도 없고 모든 곳에서 알아차린다. 여기서 지수와 풍은 그 기반이 무너져서 견고하게 설 수 없으며 지수와 풍 사라진다고 돼 있어요. 지수와 풍이 붙을 수 없는 의식이 있다고 석강원님께서 증언하셨는데 이걸 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열반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맞거든요. 열반을 왜 식별이라고 불렀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틀어버리고 있습니다. 번역하신 분 따라서 의식이라고 번역한 분도 있고 그냥 열반으로 틀어버린 분도 있어요. 길고 짧고 미세하고 거칠고 아름답고 더러운 거 이원성이죠. 어떤 이원성도 붙지 못한다. 그래서 정신과 물질 오온을 말합니다. 오온은 정신 수상행식의 정신작용과 지수와 풍의 물질작용을 말해요. 지수와 풍도 못 붙고 이원성도 분별도 못 붙고 결론적으로 오온이 남김없이 소멸해버린다. 여기에서 아르마리도 소멸해버린다. 이 아르마리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식 오온의 식도 소멸해버린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사라진다. 인과도 탐진치도 어떤 것도 없는 그 의식의 세계가 있다. 어떠세요? 지금 석가모니께서 설명하신 열반도 무한한 의식입니다. 대상이 없는 의식이에요. 대상이 없고 오온이 없다는 것은 생멸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반은 생멸이 없는 세계고 열반은 의식이에요. 이 번역하신 분도 이걸 열반으로 번역하신 분도 이걸 아니까 지금 이 모든 설명은 열반에 대한 설명이란 걸 아니까 의식을 열반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게 근거가 뭐냐면 우단화 예전에 늙어들었는데 전재석님이 번역한 우단화에 보면요. 수행승들이요. 생멸이 없고 만들어지지도 않고 형성되지도 않는 것이 있다. 태어나지도 생겨나지도 만들어지지도 형성되지도 않는 그 세계가 없다면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세계로부터 벗어남이 알려질 수 없다. 이 세계가 없다면 우리가 이 세계를 벗어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열반의 세계가 있다. 그 열반을 묘사할 때 생멸이 없는 세계라고 말합니다. 또 우단화 다른 글에도요. 물도 땅도 불도 바람도 지수와풍도 없다. 여기에는 별도 태양도 달도 어둠도 없다. 햇빛도 별빛도 달빛도 어둠도 없다. 성자인 바라문이 스스로 자신의 체험으로 이걸 알면 체험으로 알아내라고 있어요. 알아낼 수 있는 경지입니다. 왜? 여러분 의식의 근원이기 때문에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멸도 없는 세계를 보세요. 생멸이 없는데 여러분 오온이 끊어져 버린데 그 경지를 어떻게 알아내실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아니라면 그 자리가 그래서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명상하실 때 색수상행식을 다 알아차리고 신수신법 몸 감정 생각 진리를 계속 알아차리실 때는 여전히 오온이 작동합니다. 대상이 있고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고 주체인 애고가 있어요. 이렇게 알아차리다가 신수신법 대상이 있는 알아차림을 할 때의 나는 애고고요. 이렇게 알아차리다가 오온도 사라지고 대상도 사라지고 모든 게 사라지는데 나는 현존할 때를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 없는 나 타자가 없는 나 타자가 없는 알아차림을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열반도 참나도 뭐든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의 성령까지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깊은 묵상을 통해 관상에 들어간다는 게 별게 아니라 애고 내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다가 예수님도 나도 다 사라져버릴 때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때 그때 사라져버린 나 애고가 있고 이제 타자가 사라져버린 나의 현존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럼 그게 아주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나예요. 여러분 지금 저 보고 계시죠? 그 보고 계신 마음 안에 이미 참나가 있어요. 참나가 보고 계신 거예요. 저를 바라보시는 자리는 사실은 열반의식 참나의식 이고 성령자리입니다. 그 알아차리는 주체는 이 알아차리는 자리가 대상에 대한 생각으로 인과세계 안에 들어오면 오온의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온의식으로 저를 보고 계신 것 같죠? 아니에요. 오온의식은 말단이고 본질은 모든 빛의 근원은 모든 곳에서 빛난다고 했죠. 의식이 빛나주니까 식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은 다 달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애고는 달이에요. 햇빛 받아서 빛납니다. 스스로 안 빛납니다. 오온의 작용이 다 우리 안에서 활발히 작동하는 거는 내 안에 영적인 태양이 빛나서 그래요. 모든 곳에서 빛나는 그 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그 의식이 안 끊어지니까 여러분이 생멸하는 의식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의 이 원리를 알고 명상에 드시면 아주 쉽습니다. 몰라를 하건 호흡을 알아차리건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건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건 대상이 있는 알아차림의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걸 아세요. 열반이. 대상이 있는 알아차림에 몰입을 하시다 보면 한 가지 주제에 꾸준히 몰입하시다 보면 에고가 할 말을 잃을 때가 와요. 더 이상 대상을 붙잡을 힘도 사라지고 대상도 사라지고 에고작용도 멈춰버리면 타자가 없는 나 자신 본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이걸 섬글기 위해서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본래 모습. 그 본래 모습이 짠하고 새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그 의식의 근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참나도 느끼고 나도 느끼고 있어요. 이 부분이 강하게 느껴져서 분별심이 강하게 느껴져서 참나를 약하게 인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모든 인지의 주체가 참납니다. 지금 저를 보고 계신 그 주체가 참나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부처가 뭡니까 할 때 이런 소리를 탁 낼 때 분별의식을 여기를 탁 날려버리는 거예요. 분별의식을 탁 날려버리면 뭐만 남겠어요. 보는 놈만 딱 있단 말이에요. 그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대상 없는 의식자리 거기야. 근데 이거는 해봐야 알아요. 자기가 해봐야. 그래서 여기도 성자인 바라문은 수행자는 스스로의 체험으로 이것을 알아내라. 그러면 그는 물질계 비물질계 그 오온을 말합니다. 물질과 비물질 즐거움과 괴로움 그럼 모든 탐진 집어내에서 벗어나리라. 요게 우다나의 바이아의 경이라는 경쟁이에요. 이것도 전재석님 번역인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여러분 오온의 식이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신의 본래 모습 열반을 되찾는 겁니다. 열반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열반이었어요. 모든 곳에서 빛나는 의식의 기초에서 오온의 식작용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현상계의 시공 인과성 안에서 이원성 안에서 작용하던 식별작용이 본연의 식별작용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열반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하라고 합니다. 체험하라. 그러니까 저기 고디카경 이라는 게 있는데요. 상유타 니까야인데 이거는 강목순임 번역인데 고디카라는 아라한이 아라한의 의식이 어디 갔냐 라고 악마가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석가모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 마라가 악마입니다. 마라가 고디카의 아르마리 즉 식별을 오온의 이 식을 찾고 있다. 비구들이여 고디카의 식별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완전한 열반에 들어갔다. 자 이때 이 열반에 들어간다는 식별이 열반에 들어간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우리는 식별이 다 사라지고 열반이란 또 다른 세계가 나타나는 줄 아는데 식별이 석가모님은 식별이 열반에 들어갔다고 표현해요. 여러분의식이 열반에 들어갔다. 여러분의식이 어떤 대상에도 의지하지 않을 때 이미 열반에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따로 열반을 타자화시키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은 식별로 수행을 합니다. 여러분의 식별로 이게 생각이냐 오감이냐 이게 감정이냐 이게 진리냐 모든 걸 따지는 거는 식별로 따집니다. 그런데 그 식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을 때 여러분 열반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 되세요? 그 식별이 인지작용이 어떤 대상도 갖지 않을 때 열반에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 못 하시면 열반을 어디서 찾을지 알 수 없게 돼요. 열반을 계속 타자화하고 개념화해서 열반에 대한 전문가가 됩니다. 열반이란 탐진치가 없고 뭐가 없고 무의법이고 뭐고 뭐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할수록 열반하고 멀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면 부처는 뭡니까? 부처는 뭐고 뭐고 말이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똥막대기 좀 갖다 버려. 그 똥막대기를 왜 지고 있니? 부처라는 걸 내려놓으면 넌 부처가 될 거야. 부처를 찾지 않으면 부처가 될 거야. 요소리가 그겁니다. 대상이 없으면 너는 부처다. 대상이 없는 의식이 부처다. 타자가 없는 나가 참나다. 그럼 지금 찾아보세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감이 있죠?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 나 외에 어떤 존재도 인식할 수 없는 나 외에 대상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까지 몰입해 보시면 거기가 바로 열반이요. 참나입니다. 거기에 어떤 탐진치도 붙을 수 없고 시공도 지수와풍도 모든 대상도 정신작용도 붙을 수 없어요. 순수한 의식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도 해요. 쌍일다 니까야 참나경인데 요건 강목스님 번역입니다. 의지하는 자에게는 동요가 있다. 뭔가 대상에게 의지하는 자에게는 동요가 있다. 자 벌써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색수상행에 의지하고 있는 이식은 동요가 있죠. 앞에 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동요가 없다. 대상이 없다면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대상에 의전해서 존재하는 것도 이미 일종의 집착이고 연기죠. 대상에 의전해서 존재하는 것은 무상하고 동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요가 없어버린 만약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거 벌써 연기를 초월한 겁니다. 이거 벌써 연기를 초월한 겁니다. 의지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건 없죠. 세상의 물건으로는 불생불멸은 열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지하지 않는다면 대상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동요도 없고 동요가 없으면 고요함이 있다. 고요함이 있으면 마음에 경도됨이 없고 경도됨이 없으면 식별이 오고 가지 않으며 식별이 오고 가지 않으면 의식이 오고 가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도 않고 이 세상 저 세상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안게 되니 이게 괴로움의 종식이다. 열반에 들어간 거다. 여러분 의식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시면 그대로 열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태를 존만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만족한 그래서 존재란 건 뭐예요? 알아차린 의식 여러분의 의식만으로 만족하실 때 모든 대상으로부터 떠나 계실 때 그때가 열반과 하나가 된 상태고 그게 열반 상태입니다. 의식이 열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뭐 설명은 애고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하나예요. 하나 명상에 명상에 드셔서 내 의식은 어느 때보다 성성한데 어떤 타자도 대상도 없을 때입니다. 그럼 실제로 탐욕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없어져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탐진체를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고의 세계는요. 탐진체가 이 현상계 오온의 육근의 본성이에요. 육근의 세계 살면서 탐진체없기를 바라시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망상이에요. 그런데 아라안들은 분명히 우리랑 같이 오온 육근의 세계에 살았는데 석가문이 부처님도 왜 아라안이라고 불리고 해탈자라고 불렀고 열반을 얻은 사람이라고 불렀느냐 열반을 얻은 사람이란 거 진짜로 본인 의식의 가장 본 밑바탕인 열반의식을 확고히 체득하고 열반의식의 뿌리를 받고 섬의 뿌리를 받고 무태나와서 활동하다가 바로바로 본거지가 섬이니까 섬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하는 자를 아라안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 탐진체를 쓸 때는 다 씁니다. 이분들도. 아니 배고프니까 탁발라가죠. 배고프다 할 때 여러분 뭔 생각합니까? 탐욕이죠. 와 배고프다. 밥 먹어야겠다. 탐욕입니다. 그 때 그 생각밖에 못해요. 배고프다는 생각.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시야가 좁아져서 이 배고픔만 해결되면 우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우리를 조여옵니다. 시야가 일단 좁아지는 것도 어리석음이에요. 일반인처럼 막 배고파 돌겠네 막 이러진 않더라도 배고프다. 배고프니까 먹어야겠다. 이 생각에 집중하게 되면 우주적인 이 지혜를 꿰뚫어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분명히 보면 어리석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탐욕을 갖고 있고 배고픈데 탁발라가서 이렇게 탁발라가는 중에 분노가 일어나죠. 빨리 먹고 싶다면 이게 일종의 분노입니다. 왜 빨리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가 라는 마음이 분노거든요. 왜 욕구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거야? 이게 분노예요. 이런 미세한 미세한이에요. 그래서 이런 탐진치 일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열반이 여러분 열반의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51% 이상 지배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요. 맑은 하늘에 구름 떠다니는 것밖에 안 돼서 하늘을 덮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라한들도 초코시름이 다 있다라고 석가모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열반은 얻었는데 유여 열반이라고 해서 아직 남은 탐진치가 있는 남은 오원작용이 있는 열반을 얻었거든요. 석가모님 마저도 유여 열반을 얻으셨습니다. 언제 무여 열반을 얻어요? 초기불교 이런 상황은 돌아가실 때. 그래서 대열반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때. 그런데 지금 대승불교 스님들 돌아가실 때 열반에 드셨다는 거는 좀 안 맞는 소리죠. 이건 초기불교에서 아라한들 유여 열반을 얻은 분이 돌아가실 때 무여 열반을 얻게 된다는 의미로 열반에 드셨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승불교에서는 열반에 드셨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표현을 얻으셨다. 극락왕생을 더 좋아하죠. 대승은. 정토에 가시기를 바라고. 극락왕생. 열반하고 다른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게 중요해요. 왜? 열반을 지금 반쪽짜리 열반을 얻었기 때문에 완전한 열반을 내 오원작용이 멈출 때 내 육군이 멈출 때 탐진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은 현상 이 땅 사바세계에서 작동하지 않을 때 이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살도랑은 다르지만 열반을 대상 없는 의식 참나를 대상 없는 알아차림이라고 본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그토록 강조해 왔는데 초기 불교분들은 싫어하시더라고요. 열반이 의식이라니 열반이 참나라니 그건 유신견이다. 자동으로 그분들은 유신견 모든 것을 나라는 말만 붙으면 유신견으로 보게 프로그램 돼있나 봐요. 그런 고정관녀부터 버리셔요. 왜 나라고 예전 어른들이 왜 나라고 있는지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대승 열반경에서 석가모님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열애장은 나다 그래요. 나 그래서 참나사상이 나온 거예요. 나다 흰두교 아트만 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불만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라고밖에 설명을 못하느냐 지금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건 나라는 존재감밖에 없어요. 나라는 존재감 여러분 생각감정우감 이 모든 게 누구로 누구 누가 느끼는 거고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요. 그래서 이 수행은 무조건 에고의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다 보니 생각감정우감을 하나하나 관찰해 보니 고정된 나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어느 생각이 그럼 납니까. 생각은 수시로 변하고 감정도 수시로 변하고 오감도 무상한데 뭐가 나예요. 그래서 아공 에고라는 게 먼저 떨어져 나가요. 에고라는 게 고정된 에고라는 게 없구나. 그럼 이 모든 거를 알아차리는 밑둥은 있다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은 있어야 돼. 에고가 공하다는 거지 참나가 공하다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 사상은 열반이 공하다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근원 생멸이 없는 의식이 있어야 생멸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멸의 세계에서 고정된 나를 설정해놓고 살아간데 고정된 에고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생각감정우감이 무상한데 어느 게 그럼 나예요. 그 모든 거를 오원작용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대상 없는 순수한 의식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나라는 존재감을 결국 파고 들어가 봤더니 대상을 나로 여기던 이 에고의식은 떨어져 나가는데 대상 없는 나라는 존재감 대상 없는 나의 알아차림은 불생불멸하더라는 거예요. 나로 들어가서 찾으라고 참나라고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의식 식별 안에서 찾아라. 답을 밖에서 찾지 마라. 의식의 대상으로 열반을 찾지 마라. 의식 안에서 찾아라. 그러니까 다 결국 여러분의 존재감의 문제인 거예요. 그 존재감이 시공 안에 존재감이냐 시공을 초월한 존재감이냐 차이지 결국 여러분의 존재감에서 답을 찾아요. 인간은 알아차리는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존재감이란 그대로 알아차림이에요. 인지작용이에요. 알아차리는 방식으로 여러분은 존재해요. 그런데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렇게 옷을 입고 있었던데 그게 생각감정 오감의 옷이었기 때문에 그거 다 날아가고 나니까 나의 맨몸이 나와요. 그래서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면목. 그 맨몸 맨마음 사실은 그 순수 맨마음이 열반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는 태국의 고승 중에 그 유명한 분은 예전에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열반은 본래 열반이다. 우리는 본래 열반이다. 그래서 우리가 찰라찰라 찰라찰라 생각이 애고의 생각이 딱 끊어졌을 때 애고의 식별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늘 열반을 자기도 모르게 체험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신 태국 고승도 계세요. 재밌죠? 그러면 우리랑 생각이 같잖아요. 그래서 같다고 말씀드린 거고 아찬차 스님 그 견성체험기 제가 올려드린 것도 아찬차 스님이 방에서 혼자 수련하다가 지수와 풍 오온이 다 사라졌는데 알아차리는 자는 끝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생각도 일으킬 수 없죠. 알아차리고만 있다가 다시 그 상태에서 나와서 내가 알아차린 것들에 대해서 쭉 기술을 하신 게 열반 체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견성체험기죠. 그래서 그분이 그분도 그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는 마음을 열반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분이. 그럼 이분도 선불교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머릿속에 열반은 의식이 아니라고 뿌리 박히니까 열반은 오온의 식이 아니라고 딱 뿌리를 내려놓으니까 식만 등장하면 오온으로 묶어두려고 그러고 식만 등장 나라고만 하면 유신견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아주 못된 버릇이 나가지고 경전을 번역하는데 석가모니 말씀을 번역하는데 석가모니가 식별이라는 용어를 특별히 썼는데도 이 식별을 틀어버리는 열반으로 틀어버리는 그런 오역을 한단 말이죠. 아주 오역은 아니죠. 열반은 맞으니까. 하지만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날려버리잖아요. 식별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분한테는 식별은 아르마리인 거예요. 아르마리가 무한하면 안 되는데 뭐지? 그러니까 아 열반을 식별하라는 얘기구나. 식별한 열반은 갑자기 등장하지도 않던 열반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말은 어떻게 맞춰놨어요. 이런 식 번역 한번 찾아보시면 있어요. 번역이 많지 않으니까. D가 니까야. 그래서 지금 오늘 결론은 여러분 의식 중에 대상 있는 의식을 다 내려놓고 몰라 하고 나면 대상 없는 의식이 등장합니다. 왜? 몰라 할 수 있는 건 다 대상 있는 의식이에요. 그건 다 대상 있는 식별은 몰라 할 수 있어요. 어 배고프네. 이거 배고프던 식별이죠. 몰라. 어 소리가 들리네. 오감에 대한 식별이죠. 몰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몰라. 다 몰라. 몰라. 하다가 진짜 생각감정 오감이 작동하지 않은 지경까지 가보면 인지작용 의식 식별작용은 있는데 대상은 없는 상태가 있어요. 평소 의식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평소보다 더 선명한 의식 상태예요. 그런데 대상은 없어요. 죽이죠. 사실 인간이 그렇게 찾고 있는 고양이 마음의 고양이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양이 깊은 잠일까요? 무의식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달하고 싶은 그것이 뭘까요? 나는 평소보다 훨씬 깨어있는데 잡념은 없는 고요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 고요한데 공적 내 의식은 어느 때보다 성성해요. 깨어있어요. 그게 영지예요. 그게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에서 열반을 안 찾으니 얼마나 열반이 어려워져요. 탐진치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있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탐진치가 사라지나 고요하게 열흘 탐진치 겨우 잡았다 해봤자 그것도 어리석은 탐진치 상태에서 안식인 거고요. 그렇게 있어봤자 배고프면 아 배고프다 하고 또 식탐 올라오고 또 끝납니다. 죽기 전에까지 가다 보면요. 숨 들이고 쉬고 싶은 것도 탐욕이에요. 내쉬고 숨 들이 쉬고 싶은 것도 탐욕이라고요. 이거 없으면 사람이 못 사니까 우주가 그렇게 탐욕 일으키라고 해놨어요. 현상계에 살아가려면 밥 먹고 싶게 해놨고 이성 만나고 싶게 해놨어요. 그래야 번식을 하니까 이건 동물적인 거죠. 인간은 거기에다 또 다른 의미도 부여해서 하니까 지금 이건 동물을 공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인간이 그것만을 추구한다는 게 아니라 우주에 이런 게 없을 수 있겠냐고요. 기본적으로 식욕 성욕 이런 수많은 욕망들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팔 한번 긁는 것도 지금 간절한 욕망입니다. 여기 긁었으면 진짜 시원할 것 같다. 여기 긁으면 나 진짜 행복해질 것 같다. 긁어보면 그렇죠? 왜 그 많은 물건이 팔릴까요? 홈쇼핑에서 막 이런 인터넷에서 물건을 딱 마주한 순간 견물생심 이 물건만 사면 난 진짜 행복해질 것 같다는 탐욕을 자극하는 탐진치는 탐진치는 늘 대기해 있어요. 건드리면 출동합니다. 그래서 아라하는 대신에 뭐가 다르냐면 탐진치 있어요. 아라하는 단 아라하는 열반의식의 뿌리를 밟고 살기 때문에 건드리면 개정해가 출동합니다. 개정해가 준비하고 있어요. 욕심이 준비되고 있듯이 열반의식이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확고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열반에서 나오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선정의 마음 고요한 선정의 마음 알아차린 의식이 작동해서 지혜 반야를 이루고요. 반야의 마음 지혜의 마음 선정의 마음 그리고 남에게 나에게 죄짓고 싶지 않은 계율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열반의식에서 출동합니다. 더 확장해서 말하면 팔정도가 출동해요. 그래서 깨달은 성자들은 팔정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탐진치가 준비된 것만큼 아라하는 팔정도도 개정에도 준비되어 있어요. 사막이 준비되어 있어요. 삼독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오온육군이 있다 보니까 삼독은 늘 준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열반의식이 확고하게 여러분 내면에 자리잡았기 때문에 사막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 존재가 되기 전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존재가 되면 탐진치 출동하면 바로 개정에 출동해서 요격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51% 이상 개정의의 마음이 승리하게 끌고 갈 수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불교에서 아라한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아라한은 보름이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탐진치가 완벽히 사라진 아라한을 찾는다. 영원히 그건 찾을 수 없는 물건입니다. 그거는 아니 사바세계에서 뭘 찾고 계신 거예요. 탐진치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현상계가 탐진치로 굴러가는데 그러니까 부파불교에서 탐진치 없는 거룩한 경제를 막 이론으로 설정해놨어요. 그 이론을 보고 공부하고 찾다 보니까 못 찾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파불교는 석가모니 다음 세대에서 만든 경전이에요. 석가모니는요. 그렇게 어렵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부파불교에서 머리로 아라한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머리로 열반을 설명하다 보니까 엄청 어려운 이론들이 설정돼요. 그럼 현실은 따라갔을까요? 아니요. 못 따라갔어요. 현실의 아라한은 여전히 석가모니 때 아라한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이 괴리가 생기니까 대승불교가 등장한 거예요. 뭔가 안 맞다. 석가모니 때 석가모니랑도 일단 차원이 다르고 아라한들이 말만 고창하지 실제 하는 거는 탐진치 다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있거든요. 열반의식으로 탐진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아라한들도 이런 게 이런 실존적인 얘기를 제가 7년 전부터 견성콘서트 할 때 7년 전 8년 전부터 주구장창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주구장창 욕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누가 더 오래 사나 보죠. 제가 더 외치고 죽을 거니까 끝까지 저는 외칠 거예요. 저게 죽어야 끝나지 할 겁니다. 제가 입만 열면 열반은 의식이다. 열반에 들어가자. 열반은 참나다. 그대의 의식 안에서 열반을 찾아라. 열반은 원래 존재한다. 없는 거 만드는 게 아니다. 무의법이라는 거는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생멸이 없는 존재니까 열반은 원래 있어요. 아니 수행해서 열반을 얻었다고 여러분 열반이 그때 생긴 거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생멸이 없는 열반은 여러분 의식의 근원에 늘 존재하는 거예요. 의식이니까 인지작용이니까 늘 존재해요. 여러분이 이 조건이 맞으니까 열반을 체험하는 것뿐이지 열반은 불생불멸로 여러분 내면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참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내 안에 나의 존재감 중에 제일 근원일 뿐이에요. 지금도 존재해요. 불생불멸이니까. 내가 못 알아채서 그렇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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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시일niskenEEEEE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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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vitEEBEE智